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귀경길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고요. 편안한 연휴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번 주 연준의 금리가 발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같이 알아보는 한 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소식은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올린 공식 사진 속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무언가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손에는 무언가 작은 글씨도 좀 쓰여 있고요. 테슬라에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통해서 무엇인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손 부분만 한번 확대해서 보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셀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테슬라는 무려 1억 개의 배터리 생산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올린 트윗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 사진과 함께 모든 공장에서 1억 번째 4680 셀을 생산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현재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배터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투자자였다면 배터리 좀 많이 만든 게 무슨 큰일이나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테슬라가 공개한 사진의 의미와 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가 1억 개의 4680 배터리를 생산했다라는 발표를 하기 전 이전에 몇 개의 생산을 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테슬라에서는 2014년 6월 5일 사진 한 장을 올렸던 것을 볼 수 있고 이 사진 속에서는 무엇인가 크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4680 배터리 셀 제조팀이 기가 텍사스에서 5천만 번째 배터리를 생산한 것을 축하하는 사진으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지난 6월 5일에 5천만 개의 배터리 생산을 발표한 이후 9월 14일에 1억 개의 배터리 셀 생산을 발표한 것이니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5천만 개에서 1억 개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1일 정도가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49만 5천 개의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배터리 생산량을 알게 되었으니 이 배터리를 사이버 트럭에 넣으면 하루에 사이버 트럭이 몇 대가 생산 가능한지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배터리로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하루에 약 368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 그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하루 생산량이 나왔으니 또 일주로 계산하게 되면 2578대가 한 주 동안 생산되는 물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분기당 생산되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대수는 3만 3천 5백 14대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약 연간 13만 5천 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의 생산 속도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3분기에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 트럭의 수는 약 1만 5천 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를 분기당 3만 3천 5백 14대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을 이미 뽑고 있다라는 뜻은 이 4680 배터리의 생산 속도가 사이버 트럭의 생산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그럼 테슬라가 지금 인여로 남기고 있는 4680 배터리로는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4680 배터리 팩을 미리 준비해서 어쩌면 사이버 트럭이 램프업에 좀 빨라졌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테슬라가 다음 분기에 완전히 건식 공정의 4680 셀로 전환하기 전 미리 좀 제품을 생산해서 이 사이버 트럭의 새로운 트립 레벨을 출시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루머로 나오고 있는 이전의 사이버 트럭보다는 조금 작은 새로운 사이버 트럭을 선보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101일 동안 평균 생산 속도를 기가와트시로 한번 계산해 보면 다른 기업들과 어떤지 같이 비교도 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발표한 101일 동안의 생산 속도를 보게 된다면 연간 16.4기가와트시 정도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고 이 수치는 평균 생산 속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도 테슬라의 현재 배터리 생산 능력은 1년에 20기가와트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공개한 4680 배터리의 생산 속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시간이 2024년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하게 그 그래프가 가파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2024년 3월만 해도 완만한 생산 속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5년쯤 가야 1억 개의 4680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었지만 이번 테슬라의 발표로 인해서 4680 배터리의 생산은 현재 엄청난 속도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차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모습은 경제에서 말하고 있는 기하급수적 성장 곡선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은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한번 그래프화 시켜보면 1억 개 생산 이후 과연 2억 개의 생산은 언제쯤 달성할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 5천만 개의 배터리 생산 시점부터 1억 개까지는 생산한 그 기준을 한번 잡아볼 수 있고 정확하게 그만큼의 생산이 또 늘어나게 된다면 1억 5천만 개의 생산이 바로 몇 달 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정확하게 또 그만큼의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면 테슬라는 약 2억 개의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기록이 바로 언제쯤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 2024년 9월에 발표한 이후 2억 개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은 대략적으로 2025년 3월 이전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6개월 전에 2025년 3월이 되기 전에 테슬라는 아마도 2025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2억 개의 배터리 셀을 만드는 축하 사진을 또 공개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2025년 1월에서 2월 사이 약 1분기 정도 안에는 테슬라가 2억 개의 4680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예상하게 되고요. 예측처럼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테슬라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의 속도를 추측해서 연간 20기가와트시 정도 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 테슬라가 배터리 회사로서 어떤 위상인지도 비교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켜봐야 될 자료는 S&E 리서치에서 발표한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배터리 회사가 만든 배터리의 기가와트시를 파악해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데 현재 1위는 6개월 동안 107기가와트시를 기록한 CAT로 기록되고 있고요. 6개월 동안 생산 기록의 2배를 곱하게 되면 1년 동안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CAT의 연간 생산 능력은 약 200기가와트시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2위는 6개월 동안 44.9기가와트시를 기록한 BYD가 2위를 차지했고요. 연간 생산 능력은 약 90기가와트시로 예상되며 3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6개월 동안 35.9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했고 연간 생산량은 약 70기가와트시로 예상됩니다. 4위와 5위는 국내 기업인 SK와 삼성 SDI로 6개월간 13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해 연간 26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게 되고요. 6위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차지하고 있는데 테슬라에게는 2170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파나소닉은 6개월간 13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연간으로는 약 26기가와트시를 생산해 4위부터 6위까지는 배터리의 생산량이 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가 연간 20기가와트시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아무래도 6개월 정도에는 약 10기가와트시 정도의 배터리를 생산한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현재 약 7위 정도의 배터리 생산 기업이 되는 것이고 앞에서 봤던 그래프처럼 테슬라가 2025년 1월에서 2월 사이 배터리의 생산 속도를 2억 개로 달성하는 것을 전망하게 된다면 내년 2월 전에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표도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아마 2억 개의 4680 배터리를 생산하는 시점이 된다면 어쩌면 국내 대부분의 배터리 생산업체를 뒤로 한 채 CATL과 BYD 그리고 LG 다음에 바로 4위의 위치를 테슬라가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예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테슬라가 1억 개의 4680 배터리를 생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많은 배터리의 사업 관계자는 조금 긴장할 수도 있을 것 같으며 앞으로 테슬라에서 2억 개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배터리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포기할 거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배터리 생산에 대한 경험이 없는 테슬라는 결국 수유를 못 맞추고 4680 배터리를 포기해 국내 배터리 회사가 테슬라를 도와주는 일만 남았다. 완전 반대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배터리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각종 방송에 등장해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만드는 것은 완전 불가능하며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워낙 많은 방송에 나와서 일론 머스크에게 충고를 하며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각종 방송에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테슬라가 4680 배터리 1억 개를 생산해내며 엄청난 속도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과연 어떤 말을 할지 매우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1억 개의 배터리 생산을 기념하는 사진에는 테슬라의 로봇인 옵티머스가 배터리 셀을 손에 꼭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테슬라는 배터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테슬라의 사원이 아닌 로봇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건지 테슬라가 말하려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 로봇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4680 배터리의 생산 과정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테슬라의 로봇인 옵티머스가 생산이 끝난 4680 배터리를 하나씩 손으로 잡아서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테슬라는 이런 일련의 동작을 따로 프로그램 한 것이 아닌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 실수를 고치는 방법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680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마치 통조림 공장에서 생산하듯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요. 또 불필요한 과정을 줄임으로써 앞으로는 건식 공정까지 들어간 4680 배터리가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 배터리의 생산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사람이 해야 하는 일까지 모두 로봇으로 교체하게 된다면 다른 기업에 비해서 테슬라 4680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개당 생산 비용은 혁신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020년 일론 머스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왜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전 배터리와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어떻게 다른지 바로 이 4680 배터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 전기 자동차의 확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배터리의 발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배터리 대량 생산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한 번도 배터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렇게 새로운 배터리를 만든다는 것에 모두 회의적이었던 것 같고 심지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가진 배터리를 보여주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자, 어차피 존재하지도 않고 못 만들 배터리를 보여주며 마치 테슬라가 대단한 기술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니 일론 머스크는 바로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는 댓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2020년 이후 약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테슬라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여전한 것 같으며 이제 생산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해내자 이제 화제를 좀 바꾸어서 만들 수는 있지만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고 또는 만들어진 배터리의 성능이 기대 이하라면서 국내에서 만든 배터리가 더 좋다 이런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이런 보도는 배터리 전문가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미 판단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이제 불가능하다던 일은 테슬라가 1억 개나 생산을 해내며 4680 배터리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재미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와 4680 배터리에 대한 편견은 일본 기업인 파나소닉이 국내 기업보다 먼저 4680 배터리의 양산 준비를 완료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국내 배터리 기업의 4680 배터리 시리즈의 그 양산은 현재 젠거름이라는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발표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데요. 이제 테슬라가 원하던 건식 공정까지 들어가는 4680 배터리가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면 배터리 생산 방식에 있어서 또 한 번의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앞으로 테슬라의 도전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동안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